한 해를 마무리하는 미국 경제는 불경기 우려가 거의 사라진 반면에 소프트랜딩, 연착륙하는 마지막 하강을 하고 있으나 착륙 단계여서 속도와 활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경제 분석가들이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 경제 불경기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새로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는 연착륙하는 마지막 하강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15%로 급락했다고 골드만삭스는 단언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올해 2.3%, 내년 2.1%가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9월 말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에서 2.1%로 두 배나 올려잡은 반면에 2024년에는 1.5%로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놓고 있습니다. 월스리저널이 10월 중순 경제 분석가들 설문조사한 결과 올 4분기 경제성장률은 2.2%를 기록할 것이지만 내년 1분기에는 0.4%, 내년 2분기에는 0.6%에 그쳐 급속냉각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둘째,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미국민 소비지출에 필요한 2일자리 안정은 올 연말과 내년에도 비교적 지속되지만 일자리 증가 규모가 급속 둔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폭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현재 월 15만 개에서 내년 2분기에는 10만 개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스리저널의 경제 분석가들은 그보다 훨씬 급속냉각돼 내년 1분기에는 월 4만 2천 5백개로 2분기에는 1만 6천 7백개 증가로 얼어붙을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실업률은 연준이 올 연말 3.8%에서 내년에는 4.1%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고 월스리저널은 내년 6월에 4.3%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셋째, 경기의 냉각으로 물가는 더 내려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PCE 소비지출 물가가 올해에는 3.3%에서 내년에는 2.5%까지 낮추고 2025년에는 2.2%로 추가 하락시킬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월스리저널은 CPI 소비자 물가로 올 10월 3.2%에서 내년 말에는 2.4%, 2025년 말에는 2.2%까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넷째, 1년 반 동안 11번에 걸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7월로 끝났으며 6개월 이상 동결하다가 2024년에는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 월스리저널 조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9%가 내년 2분기로 꼽은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내년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